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만에 알려줄게. 의회 1분 시작 오늘의 의회 정보는 도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 꼭 집중하라고 이제 곧 경기도의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인데 이때 도민 제보도 함께 받고 있지 행정사무감사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했는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제도야 올해는 11월 5일 금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한다고 해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란? 도민들이 직접 부정 및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평소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제보하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야 제보 내용은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 될 수 있겠지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가 되니 참고해 제보는 오는 10월 29일 금요일까지 받으려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고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 상담소를 방문해도 돼 평소 제보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제보하길 바래 아 그리고 의회 일분 아이디어 제보는 댓글로 해주고 구독과 좋아요는 링크 풀러없이 침해가 되거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